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이유등 돌릴 때 끝까지 한국 지지해줬던 국가조 헝가리. 살벌한 냉전시대 초기에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고통받을 때 공산권 국가로서 소련의 위협을 받아가는 처지에도 물자를 보내준 유일한 이유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며 혈맹으로 형제국가인 헝가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내용입니다. 형가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바크 커털린 그녀는 단상 위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혼란한 유럽에서 헝가리가 당당한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녀는 헝가리 현안에 대해 본인이 품고 있는 계획을 보란듯이 펼쳐내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국제 외교에 있어 헝가리의 자주적인 역할을 강조한 그녀는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죠. 한국과 헝가리는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힌 그녀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국제 리더십과 도움 덕분에 헝가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 향후 있을 사업에 있어서도 헝가리는 한국과 공조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자신의 뒤편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가리키며 한국과의 우정은 그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내용을 길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바크 커털린 헝가리 대통령의 행보에 헝가리 관료들은 물론이고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후 국가와의 공조를 이야기하던 헝가리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한국의 오랜 인연도 인연이지만 말 그대로 한국이 헝가리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인데요. 헝가리는 최근 이후에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게서 수입한 원유로 의존하던 헝가리는 이후에 반강제적인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에 반발했죠. 오르반 픽토르 헝가리 총리는 대러시아 제재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안은 헝가리 경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죠. 석유 수입원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노인 헝가리는 급하게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중동 국가에게 원유 수입 요청을 보냈지만 이들 국가들 역시 다른 국가의 요청으로 인해 증산이 어려운 상황.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 입장인 헝가리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원유를 수입할 각오까지 했지만 이것조차 어려운 상황이기에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후에 제재를 받더라도 러시아산 석유는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죠. 이후 역시 러시아산 석유에 많은 의존을 했던 터라. 헝가리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 미국 역시 중지에 나서며 헝가리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원유 생산 국가와 접촉에 나섰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한국이 헝가리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유럽이 어려움을 겪자 한국이 이미 계약되어 있는 LNG 계약군 일부를 유럽으로 돌릴 것을 약속하며 동맹 지원에 나설 것을 밝힌 것인데요. 정확한 지원 물량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으나 매달 한 척씩 26만 세제곱미터 분량의 가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죠. 추가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며 유럽은 한국의 통 큰 지원에 충격을 받았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이 제일 먼저 돕겠다고 한 곳이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당연히 위기에 빠져있던 헝가리는 한국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 인사까지 보내면서 한국에 빚진 은혜를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헝가리는 예전부터 한국과 인연이 있는 국가로 알게 모르게 한국을 도와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 때도 한국에게 물자를 보내준 국가인데요. 특이한 점은 공산국가였던 헝가리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유일한 공산국가였죠. 유엔 회원국 60개국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보낸 구호 요청에 유일하게 형가리만 한국을 생각해 물자를 보내주었죠.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으나 이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과 접촉했을 당시 헝가리는 처음으로 정식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유달리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맹전으로 자유국가와 공산국가 사이가 험악했을 당시 헝가리의 조류학자가 한반도의 참새를 연구하기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한국과 접촉하게 되었고 경희대 조류연구소를 통해 자료를 건네주면서 헝가리와 한국은 뜻하지 않은 학술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북한과 어떠한 협의 없이 한국과 교류한 것에 대해 북한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북한의 항의를 묵살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2019년 한국인 승객들을 태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헝가리는 자국민이 사고가 난 것처럼 슬퍼했으며 빠른 수습을 위해 소방대원을 파견,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위해 분양소도 마련하는 등 한국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헝가리는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되었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면서 헝가리는 한국을 이례적으로 대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선진 국방 정보를 배우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죠. 헝가리 총리인 우르반 빅토르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가진 기술을 헝가리에 도입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기술 협력 제휴를 맺었습니다. 원전에 있어서도 협력을 이어갔죠. 원자력 건설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로를 도입하고 싶다는 총리의 바람을 존중. 한국은 헝가리에게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것을 약속했죠. 미래의 핵심 기술에도 관심을 보인 헝가리는 한국 기업인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자국에 도입하고자 한국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터리 3공장을 위한 입찰해 헝가리 당국이 직접 개입해 한국이 공장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이 공장 건설에 대해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유는 헝가리가 지나치게 보조금을 한국에게 지급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헝가리 정부의 지원안에 항의를 했는데요. 한국에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헝가리 정부는 한국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답하며 이유의 선처를 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헝가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허락하며 마지못해 헝가리의 편파 행동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강성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110년 전 버이 페테르 헝가리 신부의 말처럼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 세계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헝가리인들이 한국을 보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도와준 국가가 헝가리 국력을 뛰어넘어 전세계 강대국과 업계를 견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준 한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LNG선을 이용해 헝가리에게 부족한 에너지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헝가리는 한국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한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향후 원자력 사업 도입에 있어 한국을 제일 우선 사업자로 고려하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할 정도로 진심을 다했습니다. 노바크 커털린 헝가리 대통령은 한국이 헝가리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혜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이라면 무조건 환영했습니다. 양국 사이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 되어 정부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한국과 헝가리는 더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너지 문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헝가리인들은 한국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한국을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헝가리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최상위 학과가 되는 등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헝가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오징어 게임이 등장했을 당시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을 보고 헝가리 언론사들은 한국이라면 해낼 줄 알았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죠. 반면 중국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부단대분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중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국과는 다른 처우를 보이며 헝가리는 한국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사이에 오고 가는 뜨거운 우정.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혈맹이 앞으로도 공고해지길 바라며 헝가리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 않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헝가리가 몽골 수부타이에게 엘리당하기 전까지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 굉장히 강대국이었음. 한국과 헝가리가 서로 상생하며 더 많은 동반 성장 발전에 나갔길 기원합니다. 최근 유럽 배터리 공장 유치 쟁탈전이 있었는데 모든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모든 나라에서 러브콜을 하였죠. 그 수의 국가가 헝가리입니다. 양국이 더욱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외교만큼은 잘했던 전정부를 이어받아 현 정부가 외교력을 잘 키우길 바라고 새로 관계를 잘 구축했던 외교를 다음 정부에게 바톤퍼치하길 바랍니다. 헝가리의 새 정부를 응원하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